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역대학병원들이 많이 어려워지네요. 지역대학병원들이. 이제 참 조선일보가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줬으면 의료사태가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죠. 후반전 가면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지는데 조선일보에는 이제 의사 출신의 기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철중 기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아주 오늘 장문의 글을 썼네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단 사직 지역대학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보다도 올 상반기에 작년 전체 사직자의 80%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같은 사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1.6배 정도가 대학을 떠나겠죠. 전문의 중심병원 계획의 연세이동 지방필수의로 붕괴 악순환 조선일보의 의학전문기자가 아주 냉정하게 글을 썼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A 이번에 이제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 병원에서 중증 심장병 환자 진료하던 A 교수가 사직하고 떠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심장 중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이제 20명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료사태 이후에 같이 일할 동료와 후배 제다들이 없어졌는데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한 병원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사직합니다. 교육기능도 없고 임상경험도 여러분들 충분하여 쌓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 전공의 이탈 등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중증 필수 치료가 어려워졌다. 수술 같은 게 원활하지 않게 된 거죠. 가르칠 전공이와 학생이 없으니 교수로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국립대학 병원에 게시문은 세 가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진로기능, 교육기능, 연구기능. 이게 다 여의치 않게 된 겁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관련 교수 의견을 묵살했다.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에 비해서 임금이 절반이다. 임금이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숫가가 낮으니까 대학병원이 돈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 대도시 병원이 많고 개업에도 관심이 많다.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일반 병원이나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공기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강원대 병원 내과 B 교수는 갑성선 질환과 골다공증 환자를 의욕적으로 연구하던 충진 교수라서 강원대 교수진이 거의 빈자리를 아시아하게 됐다. 충북대 병원 심장내과 C 교수는 충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전기침으로 심장벽을 찢어서 고치는 의사고 심장내과 D 교수는 배장환 교수 같네. 지난 3월 병원을 그만두고 부산의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그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매를 높이는 스탠트 시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스탠트 시술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 필수과들인 거죠.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많이 그만뒀네요. 교수 사직 현황 이렇게 큼직하게 해놓으니까 2023년 전체를 100으로 하게 되면 2024년도 상반기만 따진 겁니다. 강원대가 150%니까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연결되게 되면 300% 3배 정도 더 나가는 겁니다. 충남대병원이 125%니까 하반기도 계속되게 되면 1.5배가 떠나는 겁니다. 50%가 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전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지방국립대학교 대학교수직을 사직하시는 분이 전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거죠. 보시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의료공백이 해당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지방국립대병원 교수료 사직이 크게 늘었다. 2024년 사직 따위 80% 정도니까 50%가 정상인데 80% 나왔으니까 30%가 더 떠나는 거죠. 똑같은 추세가 하반기도 지속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6배 정도가 더 대학을 떠나는 거죠. 가장 높은 사직률은 방사선 종량학과 75% 흉부외과 63%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60% 필수 의료이면서 기피 성향을 보였던 진로가의 사직률이 높았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기능이 상당분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정도의 실력 있는 분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옮기셔가지고 교수직을 버리고 대학병원에 진로만 하는 의사 이른바 촉탁의사로 신분을 바꾸고 전공의 이탈 등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중증 필수치료가 어려워진 데다가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이 없으니까 교수로 남아있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보수가 박할 겁니다. 뭐 보지 않아도 박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이 계속 적자 상태일 테니까. 그러니까 개의원이 가운데서 좀 벌이가 괜찮으신 분도 많겠지만 대학 교수 본급은 상당히 적은 바깥 겁니다. 국립대 병원 교수 임금이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 지방 국립대 병원 의사들이 이직에 덜 썩이고 있다. 당연히 생활인들이니까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참 여러분들 교육비가 들어가는 나이일 테니까 부인들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그 날 큽니다. 나가라고. 그렇다고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떠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전공의 비율 상위. 전부가 여러분 거의 필수네요. 암치료하는 방사선 종량학과 심장수술한 흉부외과 분만 부인암치료 산부인과 신생아 영유가 진로 소아청소년과 암진한 핵의학과 암수술 장기 이식하는 외과 이렇게 전공의들이 떠난 비율이 상위를 차지하는 거죠. 어떻든 필수과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역병원을 살리고 지역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의과대학 정원정책이 의정갈등과 전공의 공백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지방대학병원과 지역종합병원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 전혀 예기치 못한 여러분들 폐를 끼친 사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남 진주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대도시 병원의 전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마취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대거 그만두고 떠났는데 새로운 의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난감할 따릅니다. 진주에서 대형종합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립대 대학빚이 많네요. 올해 상반기 빚만 1조 3924억이니까 많은 부분이 2월달에 시작된 의료사태 때문에 기압박하겠네요. 지난해 전체 차익금 1조 3158억을 넘어섰으니까 상반기 빚이 잃었으면 하반기도 이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2조를 넘어서겠네요. 이거 다 재정으로 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국립대 병원이니까 실상을 참 잘 전하는 하반기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중증환자 응급환자 진로공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후년 의과대학 정원 전면 재조정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공이 복귀를 포기하고 대학병원 필수의로 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재원책을 내놓는 일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조망을 안 하는데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지금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전공이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당직을 선다고 하거든요. 야간 당직을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가장 주의하는 거가 무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노동강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날 잠을 설치거나 잠을 좀 못 자거나 당직을 서는 게 아니고 잠을 좀 못 자거나 잠을 설치거나 하더라도 다음날 타격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봉급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직 때문에 이런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전번에 한 분께서 아드님이 대학 조교수인데 의과대학 조교수인데 그만두는데 중요한 이유가 당직 부담 때문에 전공이나 전문의 할 때는 그래도 다음에 다음을 보고 했는데 또 전공이나 전문의처럼 그렇게 당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알아 잘하겠지 해가서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참 오늘 아주 냉정하게 쓴 겁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께서 하신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상황을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